자, 저는 부모님의 격수, ICW 회장, 제시기입니다. 동아리원, 부모님입니다. 두 대륙은 힘드신 분들과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께 아주 작품한 손실이 계속 소망합니다. 제가 추천하는 분은 경기도 학생들을 내고 있는 중위 대장 교육감기, 대한민국의 주도국에 노력하시는 중심상인의 성남기, 모든 청소년의 문화에도 꼭 힘든 건축의 문화체부, 중위 등급 성남기입니다. 이렇게 세 분의 추천을 드리면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